그냥 그냥 싸우면 돼요? 힐러 힐러 보면 돼? 아유 노노노노노ciğim 괜찮맞axĞ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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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땡게게?! 아 까비 방해나겠다 어 나 나...저거다 아 씨뭐야 요거 힐러 볼께요 힐러 지금 스턴이야? 힐러로 내버려 죽이려고 힐러만 봐 힐러만 힐러 퍼즈 해줄게 힐러 퍼즈야 죽을수있어? 뭐야이고 또 쟤네 함부로니 뒤로 살짝 와야돼 우리 양각이다 양가지 양각 위로 올라가야 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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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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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클래프 한번 볼게요 힐러쪽 나 근데 30킬이 안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힐러만 볼게요 힐러만 그거 그냥 우리 계속 노스웨스로 뺏어 계속 올라가 얘네 어차피 계속 싸우는 중 아 힐 힐 뺏겼네 얘네도 싸운다 그럼 이제 얘네 힐러 한번 볼까 힐러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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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겼어 퍼지 해줄게요 힐러 에프 에프 힐러 에프 에프 스톤 에프 짤 힐러 키고 조항 먹고 버틸게요 우리 노스웨스 살짝 노스웨스 살짝 괜찮아요 힐러 바꿔 하자 쟤네 힐러 많아 없어 K K 확인 K 볼게요 K 볼게요 어 치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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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님 저한테 붙으셔야 돼 저 7이 그거라서 K 다시 한 번 볼꺼나 M M 다시 해보자 지금 M에도 볼게 오케이 오케이 M 다운 확인 나이스 힐러보면 돼요 이제 다시 다시 힐러볼까 저한테 붙으세요 퍼지 어디야 퍼지 아직 없어 내가 한번 땡겨줄게 꺼져 뒤져 그냥 아 귀찮게 하노 개 맛있노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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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다